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타시아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녹화 녹음을 하면서 바로 여기다 칠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펙트라는 툴바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캠타시아 2개를 이렇게 킨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펙트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펙트를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 드로우 이런 것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요 이전에 제가 이제 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캠타시아 스튜디오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도 컬러를 이제 저희가 레드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동그라미도 그어지는 것을 대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모칸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번에 없애고 싶으면은 ESC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린 도어도 닫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왼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녹화 녹음을 하기 전에 그냥 하시면은 말 그대로 오디오하고 저희가 카메라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툴즈에 보시면은 레코딩 툴 바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펙트 효과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를 REC를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저와 같이 이런 화면이 나와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찍을 때 한번 이것을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